여러분 4월 8일 날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유승우 에디킴의 봄이의 유호 콘서트에 꼭 와주세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봄 느낌 물씬 날 겁니다 오시면 이런 노래 부를 거거든요 여러 곡도 많이 부를 거고요 점점 좋아집니다는 노래입니다 평범한 외모에 그저 그런 인상 볼만은 없어주래 자꾸보다 보니 귀여운 면이 있네 그년 참 밝아요 둘이 밥을 먹을 때면 그날 밤이 지켜봐요 요즘은 그날 남의 약속 전 날에는 놀이 불찍거리는 게 이 날의 일이죠 그냥 천천히 온 당신이 좋아지네요 진짜 좋은 노래 많이 부를 거 같은데요 꼭 와주세요 제발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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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